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전부터 늘 품고 있던 의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일, 소위 말하면 도전적이고 위험을 수반한 꿈도 쫓으려 하는데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민팡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귀중한 질문 감사합니다. 둘 중 반드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정해진 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선택을 하는 기준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 저에게 있던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2015년부터 캐나다에 혼자 와서 살았고 그 당시에 영주권을 획득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획득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영어 점수도 높아야 하고 학력도 좋아야 하고 국가에서 정한 특정 직군의 직장에서 몇 년 이상의 경력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시에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비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초조함과 불안감이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 영주권을 위해서 제가 원하는 진로를 포기하고 제가 정말 원하지 않는 회사의 원하지 않는 직책으로 연봉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줄일 각오를 하면서 새롭게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제 모습을 보더니 저에게 딱 한 말이 하더라고요. 야 민아, 네가 캐나다에 온 이유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도 현실에 순응해 버리면 캐나다에 온 이유가 뭐야?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꿈을 선택했습니다. 논리적으로 10번이고 100번이고 생각을 해봐도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닌 설령 실패하더라도 꿈을 위해 나가는 여정에 더 가치를 실었습니다. 영주권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제 인생을 영주권 밑에 둘 수는 없었거든요. 물론 그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움직이더라고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딱 한 번 캐나다 정부에서 30년 만에 영주권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영주권자가 되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반대로 수년 동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하면서 자기 꿈을 포기해 가면서 현실에 순응하며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전부 다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영주권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결과를 원하기에 그 선택을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선택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이 점을 깨닫는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가 아닌 어떤 선택을 하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선택을 하는 게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삶에 있어서 두 선택권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A. 안정적인 삶을 위해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B. 위험 요소가 있어도 꿈을 향해 도전해 보는 것 하지만 여기서 사실 A라는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더라도 삶이 안정적일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자신이 꿈을 포기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자신이 싫어하는 직장에서 싫어하는 상사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공황장애를 가지는 분들도 많고요. 금리가 조금만 변동이 돼도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빚 걱정을 하시고 아이는 어떻게 기르고 나이 드신 부모님은 어떻게 간호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결혼 심지어 연애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즉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선택만이 있을 뿐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둘 다 아주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 잘한 것 없던 제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계속 사는 것 혹은 B. 해외로 나가서 사는 것 여기서 제가 한국에 머무는 건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선택이었을 뿐 사실 둘 다 아주 큰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반대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기반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닌 설령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둘 다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두 선택 모두 다 실패할 운명이라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이 실패로 받아들이며 행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선택에 있어서 훨씬 더 명료하고 쉽고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 선택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선택을 하고 임하기 때문에 집착이 덜하고 여유를 가지고 그에 따라 결과도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만 바라면서 선택을 하면 집착을 하게 되고 쉽게 실망하고 겁먹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패의 가능성도 포용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 결과에 대한 집착, 공포, 실망,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초월해서 훨씬 더 대담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평소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잠재력이 폭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질문을 다시 잠기해 볼게요. 안정적인 일과 도전적인 꿈 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자님 본인께서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실패했을 때 그 선택을 후회하고 안정적인 선택을 내리지 않은 본인에 대해 자책하고 원망이 들 것 같다면 꿈에 도전하는 게 아닌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떠나서 이런 시도는 죽기 전에 한 번쯤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결과는 하늘에 내바뀌고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되돌아보시면 더 쉽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훨씬 더 자세하고 많은 심화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월자 마인드를 참고해주시고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